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책 새로 된 사람이 없냐? 어? 또 쫓겨왔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 있으신가요? MPNC요? 시성요? 사단 어? 연락 또 왔다! 아이디가 파워망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되게 관종같은 아이디인데 약간 이런 아이디 백방백중 이상한 사람인데 사진도 없는데 기찌야 본자니까 인사나 해보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분 찾으시나요? 그냥 애인이나 친구로 혹시 사진 있으신가요? 혹시 사진 있으신가요? 아 제가 사진을 잘 안지 그래도 셀카 같은 거라도 사진도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고 얼굴을 알고 대화를 해야지 사진 아닌 것 같아 어? 사진 보냈네?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데? 사진 잘 봤습니다 어디 사세요? 같은 동네인데 저랑 같은 동네시네요 지금 뭐하세요? 저랑 같이 노실래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드디어 잡았다 같이 술이나 마시면서 같이 놀다가 혹시나 알아? 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지 친구에서 애인되고 애인에서 부부되는 것이고 링 잡았어 오늘 날이네 허리 Dynamique ZON 사구 화면 밖에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국, 정국입니다 오늘은 좀 많아요 B앱과 오카모토, 저와 레드빈 브래든의 지원에 맞아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 같다, 레드빈 브래든 컴파니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 무슨 지원을 받냐, 오늘 소개해드릴 게 따로 있어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상자가 되게 예쁘죠? 국내 인플루언서랑 딱 4명한테만 선물을 해주셨다고 그 4명 중에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거 너 인플루언서야? 나 인플루언서였어 전혀 몰랐는데 나도 인플루언서였어 영향력을 한 사네 이거를 하나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오카모토사 무슨 회사라고요? 이게 도미 도미 우리의 안전한 사랑을 지켜주는 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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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같은 데 가면 동키 호텔 들다가 저번에 사오잖아요 선물 없던 거 저는 가면 무조건 동전 파스, 사롱 파스, 곤약 젤리 이런 것을 많이 사왔는데 예전에 친구랑 여행 갔을 때 친구가 이거 도미를 꼭 사야 한다고 이거 진짜 한국에서 파는 거랑은 질이 다르다 이러면서 한 박스씩 사가더라고요 그때 봤던 도미가 이 브랜드였던 거예요 일반 도미랑은 다르게 엄청 초박형이에요 초박형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셨어요? 낀 듯 안 낀 듯? 낀 듯 안 낀 듯이 모를 만큼 세밀한 느낌을 다 찬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미인가 보죠? 말 그대로 한자 보대로 초 엄청 박 얇다 형 형태 엄청 얇은 도미 도미 돈돔이다 이게 아무튼 일본 여행을 가면 꼭 사야 되는 기념품 안에 들어갈 만큼 유명한 오카모토사의 도미 제품이라고 하니까 이 아름다운 박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하면서 제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어? 이렇게 굿즈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비엠에서 보내준 것 같고 이건 웅카모토라고 적혀있네요 짜잔 뷰어 유니콘 레인보우 유니콘인데 비엠에서 주신 인형 같아요 열쇠보리 같은 인형? 중국어로 어디있나요? 쩌리요이요 이름이 이요인가봐요 이요이요짱 귀여워 이거 봐요 여러분들 가와이 가방이 달고 다녀도 되겠다 이건 뭐야? 샤워벌이래요 샤워벌이요? 진짜 이상하다 샤워벌 없잖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샤워벌? 지금 우리가 샤워벌 없잖아요 샤워벌, 샤워타워 이런 거 없어서 저희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샤워벌 하 freuen 샤워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엉덩이가 nicer 나이َ 엉덩이 엄청 힙업 잘되어있어요 엉덩이를 잘 닦으라는 엉덩이를 이걸로 Armstrong 오늘의 메인 아이템 이렇게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리얼 핏 så이 bef 복류가 두 가지네요 제일도 같이 하고 있는 어 gods 독미도미 동드 자체에 majored lait 2 messy sta ammth festival 이 도미더미, 도미더미더러덤더러덤더미더미를 한번 구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였으면 뭐, 먹어본다거나 착용을 한다는 거 이런 후기를 알려드릴 텐데 하나만 까볼까요? 저희? 어떤 느낌이지만 어떻게 알아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꼭 이 워커버터, 이 도미더미, 도미더미 모습과 함께 안전한 입체 생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이 되고요 얼마나 얇은지 저의 손가락으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우와 기름져? 엄청 미끄덕미끄덕거려요 이거봐요 이거봐 확실히 유난류가 묻어있네 엄청 미끄미끌 바로 뭐가 묻어져서 어때? 엄청 얇아요 헉? 진짜 얇아 진짜 얇아요 그래서 조박혀 여러분들 괜히 대도 안 한 이유 있잖아요 뭐 도미도미도미를 하면 맛이 안 난다 느낌이 안 산다 이런 이유로 도미도미도미도미를 착용 안 하고 위험한 성생활 하지 마시고 낀 듯 안 낀 듯 한 듯 안 한 듯 되게 유명하거든요 똑같이 뼈봐 여기선은 저도 딱 붙기 진짜 싫거든요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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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심의해 지키도록 할게요 동코모터사의 더미더미 더미더미 함께 안전한 즐거운 생활 부끄러워 동구부끄러웜 음... 끝나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끝나고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저희도 콜라보 상품 굿즈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레드빈 브레드에서 제공한 19분 밸런스 게임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이 좀 약간 19분 내용이라서 얘가 꼭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밸런스 게임 하다가 갑자기 눈 맞을 수 있어 그리고 딱 이때 탁 챙겨! 바로 가야겠다 얘랑 꼭 필수입니다 세트에요 여러분들 남자끼리 응응할렐렐렛 저는 게이커플 전용 클런스 게임 질문을 말하면 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악몽 할 때 상대방보다 먼저 간다 나중엔 간다 하나 둘 셋 먼저 전자 사실 저는 먼저 나중에 이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커플이니까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가치입니다 근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응 가치 꼭 사귀어야 한다면 얼굴 그걸 반대로 말해 의소로 나이가 중요하잖아 나이가 중요하잖아 난중이어서 아무튼 난 고문 거예요 브라질이 연 왁싱남 대 털보남 하나 둘 셋 왁싱남 음 저 털 싫어해요 털보도 털 또 어느 정도 있는 건 괜찮은데 그리고 그냥 가슴이 막 덜 수북하고 막 여기 배털 막 이런 거는 조금 안 맞고 그냥 다리털 있고 뼈털 있고 그 정도는 뭐 그냥 머리색 빼고 대시면 자 뭐가 더 좋냐 뽀얀 피부랑 구리배 피부 하나 둘 셋 구리비보 계속해서 잘 맞나봐 음 쾅 이렇게 보자 서로 공격할 만한 카드를 내서 시간총을 쥐는 거야 얘가 너 지문 못 할 것 같은 걸 먼저 뽑아서 했는데 네가 3초 만에 대답했어 네가 날 공격했는데 나는 1초 만에 대답했어 내가 이긴 거지 어디 성공? 성공 아 좀 시작하면 질문해 준비 시작 다 벗고 시작 시작하면서 벗기 시작하면서 벗기 큰 거대 작은 거 작은 거 날카로운 신음 내가 중저음의 헐떡임 중저음의 헐떡임 거친 비속어대 부드러운 속삭임 거친 비속어대 부드러운 속삭임 거친 비속어대 아 깐 거 안 깐 거 깐 거 깐 거 42초 걸레 준비 시작 알아서 또는 물어보면서 하나 알아서 셋 자유한다면 경험 많고 능숙한 또는 경험 없고 수줍은 경험 없고 수줍은 아 귀여워 귀여워 더 좋은 건 부드럽게 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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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이 게이 절친과 여행할 수 있다 어떤 가는 구간에 그러면 어 왜 뭐를 그랬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네 아 나 감정이 입혀버렸었던 거야 너무 감정이 입혔어 방울 입혔어 자 벌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우 잘했어 어우 잘했어 어우 오늘 아무쪼록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게임을 탑방 누나 덕분에 즐겨서 또 해봤어요 그리고 일본의 오카모토라는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더라 잠시만 기다렸고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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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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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g